자, 모찌입니다. 모찌 모찌래요. 일본어로 쓰여있어요. 한자하고 일본 사람이 정말 많이 살아요. 여기 생각보다 놀러오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 많고, 살고 있는 사람은 원주민 다음으로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슈퍼가도 일본 제품이면 생각보다 많이 팔아요 모찌은 한번 먹어봅시다 따위 멋지겠죠? 딱 봐도? 따위 멋지겠죠? 먹어봅시다 누구맛이지? 정치불명의 맛 이거 불맛이지? 정치불명의 맛 정치불명의 맛 얻어있던것 떼고 정치불명의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북태도의 위 전 선물로 보고 있어요. 선물로 위하고 위하고 뭔 차이가 들어있을까 음? 뭐 한 게 다 들어있는데? 아 색소가 레드색소가 들어있답니다. 이게 이번 꽃 맛은 어떠한 얘기 같은 건 맛이 없다는 얘기 이것도 맛이 없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닙니다. 제가 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콩 팥빵 미친 거 환장하는데 제가 심심해요. 맛도 심심하고 쌓여진 떡이라 이게 뭐야 뭐지 제가 심심해요. 맛이 심심한 맛이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. 하나만 살 거 하나만 살 거 하나만 살 거 이거는요 제가 내일 청소하신 분이 드시도록 냉장고에 고의 모셔보고 가겠습니다. 입만 먹으려봐요. 이상 끝 음료수 또 두 개 사는 게 있는데 그것도 따로 찍을게요. 끝